믿음의 대성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.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수리별로 모든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아줄 수 없어서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직 이를 위해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을 다 찬양해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걸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장의 주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사랑해 주 하나님 하나님 아마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자리에 임하신 주님의 영역 우리의 동화여 모든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아줄 수 없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의미하노니 성경을 아닌 모든 영광과 높임을 받을 수 없어서 온 땅과 하늘을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소서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나 사랑의 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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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과 존경과 능력 받으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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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나 사랑의 신 하나님 그리스나 그리스나 맞으소서 그리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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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그 사람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들 다시 그 사람 온 땅을 가요 아주의 그 신 위로 넓히면 아주의 그 신 위로 넓히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시 위대한 이 광자체 고수의 심신하신 그 사람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들 우리 목소리로 질문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주의 그 신 다주의 그 신 위로 넓히면 우리에게 다시 위대한 이 광자체 고수의 심신하신 그 사람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들 모든 영원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원과 존귀와 능력 모두 주님 받으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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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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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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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